약가방 보다는 조금 더 작죠? 여기가 500에 37에 9만원 응, 500에 37에 9만원 북향인데 최고형은 좋아요, 신기하게 근데 조금 건물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2m 90 여기는 대신에 골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취향 같은 그런 부분에서 골목이 전혀 없으니까 밤에 늦은 시간에도 골목을 안 지나다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상층으로 이 가격대의 방들의 특징은 보증금 최대가 500이고 1000은 잘 안 봤습니다 500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1m 90 1m 90 Ú